정치를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를 정말 1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핸드폰 3대 갖다 지금 사진을 하나씩 드렸잖아요 그 선생님이 봤을 때 얼굴 관상으로만 봤을 때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냥 한번 사진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이 누구예요? 그분이 이재명 씨거든요 이분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? 그러면 한 분씩 선생님이 봤을 때 그냥 점으로 봤을 때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분은 이재명 씨? 예 이분은 많이 많은 사람이었지 은덕을 이렇게 되풀고 많이 덕을 쌌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좀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잠깐 구설을 탈 거예요 근데 정치를 잘 하실 거예요 이분은 선생님이 봤을 때? 네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지금 이 분이 누구예요? 이분 이라켄 씨요 네 이분은 너무 입이 가볍습니다 네? 입이 너무 가볍고 무게가 없어요 결국 이분은 구설수가 많습니다 결국 주대가 없어요 아 그분이? 예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결국 다른 나라 있죠? 네 다른 나라 대통령들에게 많이 끌려 댕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? 네 세 번째는 윤석열 씨 나왔거든요 이분은 무게포예요 지 고집이 윤석열 씨요? 예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무게포입니다 무대뽀 네 무대뽀 네 무게포가 아니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분도 역시 구설을 많이 탑니다 결국 또 자기가 복잡한 거 머리 정치에 뭐 복잡한 거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뒤에 물러납니다 아 한 발 뒤로 뺀다? 예 근데 내가 첫 번째 얘기하신 분 있죠? 이재명 씨? 이 분은 끝까지 책임지으신 분이에요 이재명 씨가? 예 근데 이 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밀어놓고 자기는 한 발짝 물러놔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책임감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분은 세 분 이 첫 번째 내가 말씀을 했는데 분은 진짜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 주장 자기 꿋꿋 그리고 밑에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각 딱딱딱 정리를 잘 할 사람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?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그 관상과 신청으로 갔을 때 대통령은? 누구야? 이재명 씨?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다 다르네 네 아 달라요? 네 지금 달라갖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다를 수도 있죠 네 누가 될 건지 기대되네요 네